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생각 미래학학연구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3월달 띠별운세, 봄띠와 말띠, 개띠분들의 운세영상이 되겠습니다. 2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는 3월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봄띠, 말띠, 개띠 여러분들께서 3월달의 운세흐름은 어떤 흐름을 타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구성학이라는 학문과 명략이라는 학문을 결합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봄띠분들의 운세영상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본정보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봄띠분들은 목의 에너지의 기운을 갖고 있고요. 계절상으로 양력 2월입니다. 하루 시간으로 보게 되면 3시 30분에서 새벽 5시 30분 이 시간 따위를 갖고 있고 방향으로는 동북방향입니다. 절기론은 입층과 우수가 있고 3양, 3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상, 인의의지신에서 인, 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봄띠분들. 5장, 6부에서는 간과 담, 얼굴에서는 눈이고요. 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신경계의 개통, 그리고 색깔로는 청색이고 음식의 맛에서는 신맛, 그리고 마음에서는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 행동하는 데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 법띠 여러분들께서 3월달 운세가 어떤 운에 흐름을 타게 되는지 제가 준비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학으로 전체적인 큰 총평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구성학에서는 본명성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데요. 본명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명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오르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명성이 이이신 분들이 무인년생과 이민년생이 계십니다. 1998년생, 1962년생인데요. 본명성이 이이신 분들이 3월달에 자기 방인 본궁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자기 집에서 나와서 간 집이 진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명성이 이이신 분들이 진궁에 갔을 때 운의 흐름, 그 방위에 갔을 때 어떤 운의 흐름을 타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크게 보게 되면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뭔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뭔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는, 뭔가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그런 계절, 3월달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될 텐데, 그런 운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뭔가 희망찬, 떠오르는 태양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운의 흐름, 아주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런 기운과 함께 활기찬 3월달 한 달 여러분들이 운이 함께한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명성 5이신 분들입니다. 병인연생과 경인연생이 계신데요. 86년, 50년생이신데요. 자기 궁에서 나와서 간 궁이 권궁입니다. 하늘궁이고 발전궁이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요. 뭔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같은 높은 이상 속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이 굉장히 크게,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권력의 욕심을 가지신 분들은 권력욕도 살아나고, 또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욕도 크게 살아나면서 투자 확장, 이런 것들이 크게,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늘처럼 높고, 이런 그런 마인드와 함께 그런 주의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운세의 흐름이니까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길신이 삼합선, 그래서 삼합의 기운이, 해멸이 삼합의 기운이 흐르는데 그 속에 우리 권궁의 오황토성인 여러분들께서 삼합의 기운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단 한 달 보낼 수 있다. 다만 오황토성인 우리 분명성 오이신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성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그런 분명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잘, 마인드 컨트롤만 가능하다면 아주 길한 한 달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성 8이신 분들인데, 갑인 년생이고 1974년생이십니다. 자기 단궁에서 리궁으로 쭉 올라갔는데 변화궁이었습니다. 변화궁에서 한 달 보내셨을 텐데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께서 흔들고 계셨는지 그 변화에서 길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그러면 구자 화성의 어떤 기운, 리궁의 기운으로 크게 명예가 더 높아지고 하늘궁입니다. 오화라는 그 기운이 정오의 태양의 기운이다 보니까 한 달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이 밝게 드러난다는 건데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내가 했던 나의 역량들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보명성 8이신 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과 함께 오완파 어떤 흉한 기운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길한 한 달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총평을 살펴보고요. 이제 하루하루 일진운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봄띠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일진운세는 어떤 운의 흐름을 타게 되는지 명략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합충, 형파해 이런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운의 흐름, 우리 만남이라든지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속에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때로는 뭔가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전환 포인트를 갖는다든지 이런데 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 그런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합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12일과 24일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어떤 상생의 기운이 흘러가는 우리 합의 기운인데요. 결합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역할이 정지가 됩니다. 하는 일이 일단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신호시 효과를 낼 수 있는 화해, 협력, 협동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생의 운의 흐름을 타게 되면 기난 기운이 될 것이고 때로는 나 혼자만의 어떤 고독한, 자기만의 어떤 결의에 찬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거나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한테는 때로는 지연지체, 이런 상황으로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합의 기운 역시도 두 가지의 운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운의 흐름을 타게 될지 여러분의 상상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충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9일과 21일 그리고 4월 2일입니다. 이 기운은 결별, 또 이별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기운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 변수, 변동 또 이런 기운이 발달하게 될 텐데요. 역할이 일단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어둡고 힘든 부분, 힘든 터널 속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 추위라는 충돌의 에너지 기운, 결별의 기운으로서 그런 어둠과의 결별을 하는, 그렇다면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될 거고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길한 기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지금 너무너무 좋은 인연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런 충기가 들어올 때 우발적인, 순간적인 어떤 충돌, 충격, 파괴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갈등이라든지 상황에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은 또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잘 어떤 상황이 될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여러분들께서 유념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형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6일과 18일, 30일입니다. 성장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고 우리는 형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빠르게 성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때로는 느림보다도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또 의미를 좀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형운이 들어오는 6일, 18일, 30일 날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다 운의 흐름을 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파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11일과 24일입니다. 전환의 기운이고 전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파라는 것이 깨트린 파가 되는데요. 깨트린다는 것이 그 순간 깨트러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부서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서 물론 깨지지 않을 것이 깨지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깨져야 될 것은 또 깨져야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세 가지 정도나 볼 수 있는 것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 기운도 내재되어 있고요. 또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라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전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매뉴얼 이런 식당 같은 데서 되게 장사가 잘 되는데 메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 장사를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런 파의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또 아닌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땐 가감하게 거기서 그거를 깨트리고 새롭게 전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지 내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전면 재조정해서 완전히 지금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인지 이런 기운이 파운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해운이 들어오는 날인데 6일과 18일, 30일인데 해운이 들어오는 기운은 성찰의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합을 이루려고 하면 그 화해 협력을 못하게끔 막는다든지 충돌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걸 합으로 딱 묶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놓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 해운인데요.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이 한 단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해운이 들어오는 날 아무래도 이런 때는 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날은 조금 피해서 6일, 18일, 30일은 가장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에는 그렇게 좀 좋은 날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6일, 18일, 30일을 좀 피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택일하는 부분에서는 좀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띠분들의 운세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말띠분들의 운세 영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분들의 3월달 운세 먼저 기본적인 정보 알아보면요. 화해 에너지입니다. 계절상으로는 양력 6월이고요. 시간으로는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에 한낮의 태양의 기온이고 방향으로는 정남 방향입니다. 절규로는 망종과 하지가 있고요. 일음 5양의 에너지고 인예지신 5상에서는 예의를 이야기하고 오장육부 심장과 소장, 얼굴에서는 혀, 그리고 이런 건강 쪽에서는 순환기계통, 그리고 색깔로는 척색이고 음식 맛으로서는 쓴맛입니다. 마음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열정과 투쟁심, 이런 걸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정에 가장 컨트롤이 필요한 그런 우리 말띠 여러분들의 3월달 운세 구상으로다 먼저 전체의 총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원생과 병원원생의 본명성 7로서 같으시고요. 본명성 7이신 우리 말띠 여러분들의 간궁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간궁이 간궁으로 갔습니다. 이 간궁에는 변화궁인데요. 이 변화라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개개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 가지 궁의 모습이 한 가지, 길한 궁이 있고 흉한 궁이 있고 이렇게 궁 자체에서는 그렇게 논할 수가 없고 그 궁에서, 내가 간 궁에서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길한 그런 한 달의 운을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한 달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이 간궁은 변화하다 보니까 크게 생사, 사느냐 죽느냐, 이건 아주 큰 변화가 되겠죠. 이런 변화 속, 이런 변화를 어떻게 여러 개 여러분들께서 삼았다가 변화, 여러분의 흐름을 잘 타게 될지 잠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운의 흐름을 타기를 바라겠고 이게 핵심 키워드라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한 달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본명성 1이신 분들인데요. 본명성 1이신 분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간 궁이 곤궁입니다. 곤궁은 노력궁이고 뭔가 준비하는 궁이고 또 어머니처럼 그런 어머니 궁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한 달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뜻 있는 한 달, 운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한테뿐 좀 차분하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한 달 보내시면 3월달 이어서 4월달, 5월달, 6월달 우리가 1년을 전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본명성 4이신 분들, 무헌원생이신데요. 여러분들께서 간 궁은 중국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입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역시 크게 3년 초과의 어떤 기운도 있고 또 4통 8달의 기운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3년 초과 같은 그런 아주 답답한 한 달을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4통 8달 아주 활발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입중하는 중국은 제왕의 기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에너지 기운이 강한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운을 잘 활용할 때는 자기한테 아주 크게 이롭게 될 수 있지만 또 너무 강한 것은 부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도 되게 마인드 컨트롤러 또 자기 어떤 상황 컨트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본명성 사이신 분들은 3월 달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를 잘 하시고 자기 주장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약간의 관제가 웃을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립될 수도 있고 실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월 달 한 달을 암만하게 잘 컨트롤 하시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는 하루하루 일진 운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충형 파해가 들어오는 하루하루 일진 운이 되는데요. 먼저 합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8일이가 20일, 4월 1일이 합의 운의 기운인 결합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하던 일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서 결합이라는 그 형태, 합을 이루어서 더 좋아지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혼자만의 집중에서 무슨 일에 몰입해서 하야 되는 일일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계신 분들한테는 합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조금은 지연지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답답한 운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런 걸 슬기롭게 여러분들께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충운이 들어오는 13일과 25일은 결별의 기운인데 결별하면 굉장히 우리가 일단 안 좋은 쪽으로 다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조심해서 좋은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는 결별의 기운이 들어와서 좋은 상황이 결별을 맞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휴한 기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입장을 이렇게 바꿔놔서 상황을 딱 바꿔놓고 보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어떤 계기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이런 충운이 들어오는 게 바로 계기가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는 차라리 이런 충운이 들어오는 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별할 수 있는 지금 답답하고 힘든 부분은 일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 거기서 결별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형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7일과 19일, 31일입니다. 성장의 기운입니다. 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인 과정 결과라고 보게 되면 형운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합으로서 원인이 발생했으면 형을 통해서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결과가 있겠죠. 그런 것 속에서 형이 들어오는 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유리하게 활용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또 너무 형이라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이 빠르게 급하게 또 너무 성장을 빨리 이루다 보면 꼭 뭔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반대 극복적으로 또 나한테 불편함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타이밍, 조절 잘 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가도로는 16일과 28일인데요. 전환의 기운입니다. 뭔가 세 가지 정도로 다 전환 포인트가 됐을 텐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전환 포인트.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레벨업 시켜서 좀 더 왕성하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포인트. 또 아니면 아주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환 포인트.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원이 들어오는 16일, 28일 날 전환의 기운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해운이 들어오는 날이 14일, 26일인데요. 성찰의 기운입니다. 이 해운이 들어오는 날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답답한 하운의 흐름을 타실 수 있습니다. 합을 하려고 하면 깨트리고 숨으로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발생시키려고 하면 그걸 합으로 다 묶어버리고 그래서 방해를 받는다는 건데요. 방해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 방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고요. 말띠분들의 운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띠분들의 3월달 운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 여러분들께서는 2월달에 이어서 3월달 어떤 운세 흐름을 타게 되는지 토의 에너지 기운을 갖고 있고요. 계절상으로는 양력 10월입니다. 하루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5시 30분에서 1시 30분의 시간이고요. 방향으로는 서북 방향입니다. 절규로는 갈로와 상강이 있고요. 오양 이름의 에너지 기운입니다. 이니에이지신에서 신, 그리고 오장육부에서 비장과 위, 얼굴에서는 위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을 체크해 볼 때 피부계, 소화기 계통 그리고 색깔로는 노란색이고요. 음식으로는 단맛입니다. 마음으로는 안전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그런 마음, 그런 충심을 갖고 있는 마음이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 개띠 여러분들의 3월달 운세 구성화로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의 3월달 운세 구성화로 살펴보는 3월 운세가 어떤 운에 흐름을 타게 되는지 본명성 유기신분들의 운세 영상입니다. 본명성 유기신분들은 갑술 년생과 무술 년생이 계시고요. 자기 권궁에서 나와서 태궁으로 가게 되는데요. 높은 그런 발전궁에서 나와서 아주 기쁜 궁으로 가게 됩니다. 연애, 금전, 결실 모든 것이 아주 길한 그런 기온이 있는 그런 궁으로 가게 되는데 다만 2024년 3월달에 태궁에서는 파살이라는 약간은 우리가 구성해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약간은 불편한 기온이 있는데 오왕살, 안검살, 파살. 이 파살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본명성 유기신분들은 연애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기쁨, 어떤 향락, 유흥적인 부분이 아주 원만하게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기대치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애라든지 이런 거 좀 조심조심하시고 돈거래, 금전관계 이런 거 좀 살뜰하게 잘 살펴서 금전거래 같은 거 대리위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달은 그런 다. 왜냐하면 파살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길한 부분보다는 약간은 나한테 불편한 기온이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온을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잘 간파하셔서 슬그렇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명성 구이신 분들인데 본명성 구이신 분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감궁이 감궁으로 갔습니다. 이 감궁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활짝 드러내고 뭔가 정우의 태양 같은 그런 에너지 기온에서 어둠궁인 아주 상극단의 기운으로 가게 되는데요. 한밤의 기운입니다. 계절상으로는 한 겨울의 기운인데 구덩이 감을 갖고 있는 이런 그래서 조금은 고난궁이기도 하고 또 비밀스러운 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비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찰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가 발달하게 돼서 그래서 공부하시는 학문궁이기도 한데요. 또 어두운 밤 속에서는 뭔가 연애사적인 부분에서 추우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움츠러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남자가 같이 있다면 추울 때 서로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애정궁이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유리한 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여간 여기서 오암살, 안검살, 파살이랑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감국으로 간 우리 본명사 구이신 분들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 달 여러분들한테 그런 연애사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삼위신분들인데요. 삼위신분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간 궁이 손궁입니다. 이 궁은 전체적으로 바람을 타고 가는 그래서 역시 뭔가 멀리 퍼져나가면서 뭔가 확산되고 역시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크게 들어오는 그런 궁인데요. 거래라든지 또 아니면 교제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거래가 잘 되고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는 교제가 잘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궁인데 여기서도 또 암검살이라는 이런 약간은 불리한 기운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본명성 삼위신분들도 거래 부분 이런 부분 되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제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또 좀 신중하게 상대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한 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오왕살, 암검살, 파살이 함께 동의할 때 이때 좀 주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보명성 삼위신분들하고 보명성 육위신분들이 3월달 한 달은 조금은 좀 주의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조금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물러날 때 우리가 해서 국정학에서는 우리가 기종도 보지만 진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아갈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멈춰서야 될 때인지 아니면 때로는 물러나야 될 때인지 이런 걸 볼 때 본명성 삼위신분들과 본명성 육위신분들은 나아갈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일진운세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일진운세인데요. 합충형 하에 합운이 들어오는 날과 또 충운이 들어오는 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운이 들어오는 날은 16일과 28일입니다. 결합의 기온인데요. 이런 그 결합의 기온이 들어올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거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답답한 운행 흐름이 탈 수도 있을 겁니다. 협력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곳에 집중해서 어떤 몰입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지연지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 기온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활용이 되신다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상생의 에너지 기온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운이 들어오는 날은 5일과 17일, 29일인데요. 결별의 기온이라고 일단은 큰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만났음은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합충운을 이렇게 음향적인 부분에서 이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텐데요. 결별이 꼭 안 좋은, 그런 결말이 안 좋은 그런 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피엔딩도 있습니다. 결별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좋으신 분들은 최대한 그 결별을 맞지 않는 게 좋겠죠. 지금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두운 토너 속에서 값쳐서 답답하고 너무 힘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어두운 토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런 충기가 들어올 때 그런 기운과 함께 새롭게 여러분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날짜가 5일, 17일, 29일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형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8일과 20일, 1일인데요. 성장의 기운입니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때로는 빨리 가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고 때로는 너무 빨리 가는 것은 자기의 오버 페이스를 하게 되면 또 결과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도 중요할 텐데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장의 기운도 여러분들한테 공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형운이 들어오는 날 모두 다 성장하고 다 긍정적이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성장의 기운, 이런 형운이 들어오는 날 자기가 공부했고 잘 안 풀렸고 잘 몰랐던 분들을 깨어침이 얻게 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럴 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파원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8일가 20일, 1일 같이 형운과 파원이 함께 들어오는데요. 이런 술이라는 개띠 여러분들한테 미라는 글자를 만나면서 미의 형 술미파가 되는데 파는 또 전환의 기운이니까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레벨업 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전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시작했던 건 한 마디로 이루고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마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의 포인트가 바로 파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8일가 20일, 4월 1일이 형과 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성장과 전환의 기운이 함께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회가 활짝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전환 포인트 속에서 성장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회원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10일과 22일인데요. 합을 하려고 하면 합을 못하게 방해를 놓고 또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면 그 새로운 출발하는 걸 못하게 하면 합을 다 묶어서 방해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기운인데요. 이럴 때 답답한 것도 때로는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전체적인 걸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날이 무조건 내 인생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운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그런 기운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운이 해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범띠와 말띠, 개띠 분들의 운세 영상 3월달 운세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3월달에도 여러분들 모두 다 원하시는 그런 뜻하는 바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 희망한 3월달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